결국 그 힘겨운 싸움을 이겨내느냐 마느냐의 차이겠죠 브로님도 이겨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천대를 넘어서며 점점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저려옵니다 통통 부은 손은 마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브로닌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때 법원 스님이 다시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박장희 씨도 보입니다 혼자 남은 브로닌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죠 천군 만마를 얻은 브로닌 다시 힘을 내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시작은 달랐지만 지금 이 세 사람은 같은 마음으로 절을 하고 있습니다 브로닌이 무사히 삼천배를 마치기를 바라고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체력의 한계가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작진도 브로닌의 움직임을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이 세 사람은 여기 하지 여기 하지 또 못합니다 또 못하겠어요? 또 못하겠지 지원군 박장희 씨가 다시 한번 브로닌의 손을 잡아줍니다 포기하겠다던 브로닌이 다시 몸을 낮춥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습니다 고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엔 절 문화가 없습니다 어색하고 낯선 절을 배우고 익혀 천배까지 왔으니 브로닌은 이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셈이겠죠 거친 숨을 내쉬며 입술 꽉 깨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몸이 먼저 말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말이죠 결국 브로닌이 멈춰섭니다 무릎이 아파요? 지금 제일? 네 다리가 아직 좀 괜찮지만 손은 아직 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리 내가 팥 두 개씩 했지만 여기서 너무 아프다 이 무릎 나중에 더 후회할 수 있지만 지금 몸이 너무 너무 움직이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서 연습도 하고 나중에 삼촌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브로닌은 절 문화를 직접 배우며 한국을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1360배라는 진검다리를 통해 한국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560 그래서 2, 3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1, 3, 4 아멘